아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밤에 봄에 나는 팝 응 이거 우리 오빠가 지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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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사이에 감자 블루베리 태우시고 블루베리 사이에 감자 안녕 볼들아 세이지도 있대 블루베리 블루베리 색이 완전 절음 커피 마시러 갈라쥐이 블루베리 체험 곧 하겠다 텃밭활동 아 이거 체험하는 거 몇 돌 차요? 와 여기 너무 좋다 라벤더 라벤더 라벤더가 여기 있네 잉글리시 라벤더 아 저걸로 하셨구나 네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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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벤 라벤더 뭐라고 라벤더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어휴 술밭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무스카리 심으면 진짜 이쁘겠다 맥문동? 맥문동 이거 꽃필면 진짜 이쁘겠다 맥문동을 3년 전부터 이렇게 취업해보거든요 계속 퍼지죠 얘가 여기 한번 해보는거야 엄청 이쁘죠 이제 가을에 여름에 가을 여름 엄청 시원한거에요 여기가 아침에 피 뽑고 앉아있다 구졸초 다 번져들이고 전부 구졸초인데 여기 샛대기가 나갖고 내가 아줌마 소집했어 안 열었어 도저히 그러게 여기다가 텐트 치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이쁘다 여기가 아우기 응 캘리포니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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